신기암주의 4탄 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신기암주의 4탄인데요 제가 저번에 서해에서 부피를 뜯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찾아봤는데 서해편만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통해로 가서 물에 붕 떠 있어서 갯벌에 한 번도 닿지 않았던 그 부피를 뜯으면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신기한 생물들이 의도치 않은 친구들이 나오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엠스트릿! 충전! 자 여러분 이제 바다로 가서 부피를 찾아 나가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생각지 못한 생물들이 진짜 많이 살아가거든요 EBS에서도 개찌렁이도 스티로폼 파먹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약간 기대 기대가 됩니다 함께 도움 주실 분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만복호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니멀스토리의 우리 충혈 사장님이십니다 네 아 소장님 동해에는 통발이 버려진 게 많은 편인가요? 그렇죠 동발이 품어져가지고 따로 이렇게 물 밑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낚시할 때 낚시줄에 걸려 올라와요 아 폐통발 네 그게 폐통발이 고기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어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태양오염을 위발하기 때문에 폐통발은 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우선은 우선은 그 오늘의 그러면 부표 어디 거를 좀 볼 것 같으세요? 오늘은 수시로 한 40m 건에 있는 부표를 한번 이쪽에 건져서 거기에 기생하는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 모르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매년 바다에 수십만 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물론 어업하다가 끊겨진 폐통발이라든지 다양한 목구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해양오염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쓰레기들은 이제 자외선을 받거나 강한 파도 또는 생물들의 분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분해가 되는데 2에서 3mm 정도로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많은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시거나 주변에 쓰레기가 보이면 주문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 도표가 진짜 많네 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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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고래에 묻혀있는 것처럼 그냥 실제로 보면은 바닥에 뭔가 시커멓고 많이 붙어있거든요 아 근데 누겨져 있지 않아서 그게 아쉽다 자 목표물을 설정하였습니다 오 뭔가 많이 붙어있는데 오 이거 진짜 이거 딱 봐도 이거는 10년 이상 됐겠다 이게 바람만 맞고 이렇게 마모가 될 정도면은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와 멀리서 봤을 땐 째까레인데 실제로 보니까 크네요 되게 무겁나요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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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걸리네요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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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우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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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님이 여기 다이빙 할 때부터 있었던 거라면서요? 그렇죠 와 진짜 뭔가 다양하게 많은데 우선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담치? 네 담치? 오 가리비다 오 잠깐만요 가리비 있어요 가리비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리비 이거 치페 나오죠 치페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홍합인지 담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이거가 그 구독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해면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면동물 해면동물 그거이기도 하지만 스펀지 같은 그런 해면동물이라고 하죠 해면동물 맞지? 음 맞죠 맞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오 이게 뭐 특이한 거 나왔다 꼭 자버리처럼 생겼는데 아 이거 그거다 저 이거 알아요 자 이거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다 대볼레라고 해서 스킨렌더 수립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짐어롭게 생기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좀 요상하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새우입니다 새우 이거를 실제로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더러워 보이니까 먹진 않을게요 얘네가 움직일 때 굉장히 독특하게 움직입니다 대량으로 살아서 잘 찾아보면은 정말 많은데 오 이거 움직인다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약간 자벌레처럼 움직이기도 하네요 이게 다 커봤자 한 2cm인가 3cm까지밖에 안 커져가지고 작은 친구입니다 오 이게 배가 흔들려서 좀 여러분들 흔들림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있네요 멍게 오 멍게 미더덕 아니에요 미더덕이라고 모르겠는데 미더덕 같기도 하고 네 미더덕인지 아 미더덕 같네요 그 약간 찌개 끓일 때 먹는 그런 미더덕도 나오고 있고 이게 잘 찾으면 진짜 신기한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시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몇 분 몇 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배야 움직이지마 오 여기도 오 이거 멍게다 이건 멍게죠 요거는 멍게도 있네요 멍게도 있고 티나야 이거 뭐지 오 잠깐만 이거 뺄 수가 있구나 우와 따개비 굴 여기에 좀 요상한 게 또 굉장히 요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오 개찌렁이다 개찌렁이를 발견했습니다 EBS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은 실제로 이 구표가 개찌렁이가 먹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가지고 개찌렁이가 있다고 했는데 요번에도 어금니없이 개찌렁이가 나왔고 지금 말하다 말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성게알이라고 했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같은 거야? 네 저 같은 거 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보고 성게알인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더 찾아볼게요 근데 이거 뭔가요? 이거 어? 이건 또 처음 보는데요? 얘들 미더덕 정리인가요? 미더덕 정리인가요? 어? 이거 뭐지? 어? 뭐야? 방금 오줌 나왔는데? 어 이거 진짜 미더덕 약간 그런 느낌의 생물인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얽히설키 붙어 있어가지고 자 여기 안에 분명한 거는 개들이 있을 거거든요 오 여기 따개비 움직인다 딱 그거 같아요 에일리언 자 칼로 조금만 해체 해 볼게요 분명한 거는 이 북표랑 이런 생물들이 연대 공존하고 살아가면서 이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자 해체를 해보자 오우야 이 안에 우와 오우 오우 이거 뭐야 진짜 많다 가리비 양식 하시나? 이거 여러분 양식장 그 북표가 아니에요 근데 가리비가 계속 나옵니다 동해와 다르게 가리비가 많네요 여기 안에 지폐들이 잔뜩 있어요 아 이게 파면팔수록 뭔가 특이하게 나오네 오우 오우 개 나왔어 자 여기 보시면은 개가 털보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튀어나서 처음 봐요 진짜로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털개 종류 같은데요 털이 잘 자라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귀여운 친구 바다로 가라 그다음에 여기 이게 그거잖아요 민물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일명 민물에서는 민물새우 아 엽새우 가재가 굉장히 좋아하는 먹이인데 바다에서도 이런 게 많네요 바다에 많이 있습니다 해주루라든가 이런 갉아먹고 살고요 동물성 플랑크토는 일종이에요 아 플랑크토는 일종이에요? 네 암피포다라고 하는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암피포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세계의 심의 최대 등강류 파티노머스 기간테우스 그런 친구도 각각까지 생각나네요 바다에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좀 다양한 생물을 사랑합니다 가리비 진짜 많이 나온다 가리비는 사실 잡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방생을 다 해줄게요 구경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개도 나오고 갯지렁이 나오고 좀 신기한 게 나올까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석회관이요? 오 여기 여기 왼쪽이요 엄청 큰 거 있어요 갯지렁이 우와 징그러들 아 짤렁네 우와 여기 갯지렁이 또 있다 와 갯지렁이가 생각해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와 이걸로 바로 낚시해도 되겠는데 얘는 되게 짜리망쑥하고 길어가지고 갑옷 밀리패드에 약간 그런 노래기과인 친구 같은 팥노래기 약간 그런 느낌의 갯지렁이입니다 진짜 미끼 없으면 여러분들 국표 들어서 갯지렁이 잡아서 하세요 가라 이거 나왔나요? 네 오 이거다 야 이거 여러분들 꿀물 맞이게 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데코레이션 크랩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소라껍데기라든지 돌멩이를 몸에 붙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붙여서 좀 의태를 해서 다른 생물들에게 숨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제가 데코레이션 크랩 컨텐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어있어라 여기 보면은 아 이마란 번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구만 멍게도 나오고 아 확실한 것은 서해랑 다르게 멍게랑 미더덕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돌이 많고 펄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개들이 사실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개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날라다니다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큰 약간 담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것도 또 다른 알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좀 초록색깔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것도 많아요 이건 뭐예요 얘는 조개종류 같은데 석 담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설마 알비노 알비노 옹암? 알비노 담치? 혹시 이것도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조개종류 같거든요 와 그거 나왔다 이름 까먹었다 와 이거 그거잖아요 여러분 등강류 와 눈이 살벌하다 진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티노모스 기간테우스 한국 버전입니다 여러분 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한국 이름으로는 산벌레라고 했나? 산벌레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 와 진짜 이게 둘도 말고 있네 얘는 데려가야겠다 여러분 얘가 생명력도 강하고 심지어 그 낚시통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낚시미끼에 걸려 올라오기도 하고 통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등강류거든요 얘는 좀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한번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산벌레로 추정되는 친구는 따로 옮겨놨고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헤엄치는 게 되게 귀여워가지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거는 이렇게 작은 부피에도 이런 생물들이 붙어서 살아가면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른 생물들이 추가적으로 살고 그 생물들이 계속 겹쳐지고 살아가면서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또 선배된 몇시지는 1.5.5.2 가사 여기 야.. 끊어졌네 끊어졌나요? 와.. 여기 담치 양식 하신거 아니죠? 선착림 여기 보시면은 담치가 엄청 올라왔고 우와 밧줄이도 엄청 많네 수심에 따라서 와 이게 다 붙어있는게 아니네요 어느 한 일부분의 대량으로 붙어있는데 바다 대벌레도 이만큼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다양하다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담치 사이사이에 막 숨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바다 대벌레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엽새우 와 이거는 진짜 문어 알같이 생겼다 수심이 조금 깊어지니까 밧줄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활짝을 해서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거 좋아해요 약간 환공포증 있는 분들은 잘 못보시는데 저는 생각외로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 데코레이션 크랩 또 있구만 작은거 자 무튼 오늘 이렇게 바다에 있는 목표를 하나만 봤는데도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설치해놓은 이런 인공적인 물품에도 다양한 생물들은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찌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티로폼에 들어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불을 파고 살아가는 수정 때문에 그 스티로폼을 부신 후에 과연에 이제 가루들이 달리면서 파도 또는 물리적 아니면 자외선 햇볕에 말라가면서 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도구들이 방금같이 봤던 스티로폼이 아닌 분해가 잘 안되는 이런 재질로 많이 만들어져서 환경적으로 조금 오염이 좀 덜하고 새로운 소재들로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동해는 그나마 신제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재밌는 그런 걸 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다 나가서 번진 거라서 일단 놔두면 또 이제 뭐 배를 망가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니까 아 이제 육지에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낡은 것들은 아마 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사실 밴이 하시는 분들한테 일거리면서도 좀 곤란한 그런 일처리 문제죠 그래도 얘네도 생명인데 지금 다 벌려가지고 다 방생을 해주고 이 폐기물만 버릴 것 같습니다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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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